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리얼 통신을 캔 통신으로 컨버팅 해주는 캔 컨버터 시리즈 제품을 가져왔습니다. 현재 캔 컨버터 제품은 4종이 있으며, RS-232 시리얼 포트에서 캔 포트로 컨버팅 해주는 S-CAN, USB 포트에서 캔 포트로 컨버팅 해주는 U-CAN 시리즈, Ethernet LAN 포트에서 캔 포트로 컨버팅 해주는 E-CAN으로 라인업되어 있습니다. 기존의 고가의 캔 컨버터와 비교해도 캔 사양에 충실히 따르면서 저렴하게 개발되었고, 지원되는 스펙도 산업용으로 설계가 되어 제작되었습니다. 시스템 베이스는 앞으로도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만족하신 캔 제품을 기반으로, 보다 더 다양한 캔 프로토콜을 도입한 제품으로 라인업할 예정입니다. 자 그러면 시스템 베이스의 캔 시리즈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먼저 RS-232 시리얼 포트에서 캔 포트로 컨버팅 해주는 S-CAN입니다. S-CAN은 내부의 명령어 처리 프로세스가 있어서 시리얼 데이터의 명령어를 해석하여 설정을 변경하거나, 캔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고, 캔 송수신 명령어를 변경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의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USB 포트 기반의 캔 컨버터인 U-CAN과 아날라이저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U-CAN 아날라이저 컨버터입니다. U-CAN은 USB를 통해 캔 버스에 연결하여 캔 프레임을 송수신할 수 있는 컨버터입니다. U-CAN 버전 3.0은 복잡한 설정 없이 활용 가능한 USB2 캔 컨버터로 연결된 장치의 제어, 모니터링, 데이터 통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S-CAN과 U-CAN은 명령어를 컨버트 터미널을 통해 전달할 수 있지만,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캔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캔 뷰는 통신 환경 설정, 테스트는 물론이고 폼웨어 업그레이드까지 할 수 있는 통합형 유틸리티입니다. 또 하나의 USB 캔 컨버터인 U-CAN 아날라이저는 캔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아날라이저 기능이 탑재된 컨버터입니다. 캔 프레임을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GUI 환경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인 U-CAN 뷰를 제공하기 때문에 U-CAN을 아날라이저 또는 엑서사이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U-CAN 아날라이저는 아날라이저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-CAN 뷰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. U-CAN 뷰는 필터링, 정렬 및 에러 카운트 표시 기능을 통해 쉽게 캔 버스상의 캔 프레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 캔 프레임 전송 기능을 통해 캔 프레임을 생성하여 다른 캔 디바이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직관적인 프레임 형태의 UI를 갖추고 있어 캔 프레임을 분석하기 편리한 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더넷 투 캔 컨버터 E-CAN입니다. E-CAN은 2.0 AB 규격을 지원하고 캔 구간 최고 1Mbps, 이더넷 구간 최고 100Mbps 통신속도를 지원하는 고성능 게이트웨이 컨버터입니다.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캔 장치의 원격 제어, 모니터링,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TCP UDP 프로토콜과 컴 리라이렉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장치를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게이트웨이 컨버터입니다. E-CAN은 캔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GUI 기반의 테스트 모니터링 통합 유틸리티인 E-CAN 뷰를 제공합니다. 사용자는 이를 통해 원하는 포맷의 캔 데이터를 원하는 간격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 데이터를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송수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적용 분야로는 E-CAN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차량의 통신 모듈 또는 각종 생산 설비의 감시 제어, 빌딩 자동화, 일반적인 장비들의 운전 상태, 감시 제어, 자료 수집,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 장비의 제어, 선박, 철도 등의 관제 등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습니다. 마지막으로 CAN 제품을 비교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베이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상 시스템베이스였습니다.